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임정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디서 공부할지 더욱 고민 중이라면 저의 대답은 알파라비 카즈노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도대체 왜 카자흐스탄에서 알파라비를 선택했는지 여쭤보신다면 첫 번째 카자흐스탄은 현대적이고 훌륭한 나라이며 미래지향적이면서 자신의 문화적인 전통을 지키고 또한 성공적으로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세상을 맞춰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위대한 산맥, 끝없는 광활한 초원, 사막, 그리고 에메랄드 빛의 호수와 강, 희귀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학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3개 대학 순위에 300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학업을 위한 훌륭한 환경과 쾌적한 강의실, 현대적인 컴퓨터실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넓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실 좋은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고 필요한 설비들, 편안한 기숙사, 샤워실, 여가시간에 있을 체육관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잘 알려지지 않는 카자흐스탄만의 특별한 색채와 당신의 알파라비 길로 열어줄 것입니다 잊지 못할 경험, 훌륭한 교실, 새로운 친구들을 찾으며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채울 수 있도록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으로LEG, 일요일 업로드가 있습니다